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 노기섭 의원과 도용회 의원이 발의한 부산시 고용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습니다. 이 조례는 부산시와 공공기관 고용에 있어 차별행위 해소 노력을 부여하고 지장과 공공기관장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 과정에 차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특히 직무 수행에 필요 없는 지원자의 용무와 키, 체중 등 신체 조건이나 출신 지역과 재산 등에 관한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.